돌아온 개구리 왕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왔던 개구리 왕자예요 왜 아직 왕자로 돌아가지 못했냐고요? 그게 공주를 한참 찾아 돌아다녔는데도 결국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왕자로 돌아가는 건 포기하고 이렇게 잠자리나 먹는 개구리로 살려고요 아, 토람병 먹고 싶다 도대체 공주는 어디에 있는 거지? 아, 지지지가! 왕!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구리 왕자가! 또,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라? 저희들은 그때? 맞아! 그때 개들이야! 됐어! 어서 어항 꾸밀거나 찾자 그러니까! 그래! 최고로 멋진 어항을 만들어줄게 우선 바닥에 돌멩이부터 깔자 예쁘다! 프랭키와 친구들이 물고기를 위해 어항을 꾸미기로 했나봐요 오늘은 그 맛있는 건 안 만드나? 근데 오늘 저녁에 신데렐라 온댔지? 응, 응! 신데렐라 온댔! 그럼 뭘 만든다? 마침 토란밭에 왔으니까 토란병? 그래! 그거라도 만들까? 토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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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항 다 꾸미고 난 다음 토란도 캐는 거야 좋아! 어항에 뭘 넣었지? 그래! 개구리! 개구리 넣어야 돼! 개구리? 그래! 저기 가서 살면 매일매일 그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지? 좋아! 그거야! 어떤 개구리로 왔지? 그래! 멋진 개구리로 해야 되겠다! 멋진 개구리? 어땠어! 멋진 개구리야! 난 왕자야! 당연히 어떤 개구리보다 멋지지! 자, 여길 보라구! 됐어! 이제 드디어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겠어! 공주가 없어도 되잖아! 무서운 개구리다! 정말 봄눈이 없군! 누가 파란 괴물 아니랄까 봐! 뭘로 할까? 뭘로 할까? 귀여운 개구리! 귀여운 개구리? 어딨어? 귀여운 개구리야!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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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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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귀엽지? 귀엽지? 귀여운 건 별론 것 같아! 잠깐만! 여기 좀 봐봐! 노래! 개꿀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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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개꿀 노래 잘하는 개구리! 노래! 노래 불러봐! 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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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개꿀! 잘한다! 개꿀개꿀! 노래? 노래하면 또 나지! 개꿀개꿀개꿀개꿀개꿀개꿀개꿀! 뭐지? 어디서 개구리가 뱀한테 물렸나? 이쯤 하면 됐겠지? 응? 어라? 어디갔어? 개원들? 으? 아..... 구압 안당검개꿀개꿀γα insists 그래! 제일 높이 뛰는 개구리야! 즈, 개구리하더라! 뛰어봐! 뛰어봐! 라운! 허억!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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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이번 애야루! 흠, 와.... 오아.... Bor어ечатnis 어karang rush 데려가, 어서. 개구리 왕자가 프랭키 집에 정말 가고 싶은가 봐요. 정말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렇게 뛰고 있는가? 뭐야? 데려가라고. 진짜 어딨어? 어항! 어항! 프랭키와 친구들! 자, 어항에 넣을 거 다들 골랐지? 이제 슬슬 가자. 자, 알았어. 오케이. 나, 나, 바로 영분하고 그냥... 드디어 내가 선택된 거야? 이제 가자, 콰. 이 개구리도 어항에 넣자. 뭐? 안 돼. 그래, 안 됐구나. 뭐, 뭐지? 왜? 봐, 이 어항보다 큰 걸 어떻게 키워. 그리고 개구리가 우리 물고기 잡아먹을지도 몰라. 그런 거. 뭐, 뭐라고? 아니, 그런 거. 비 온다. 어서 가자. 어서 가서. 도란병 먹자. 신데렐렐병 먹자. 도란병. 뭐야. 왜? 지금 먹자. 안 돼. 안 돼. 다 먹을 거잖아. 뚜껑만 먹을게. 뚜껑만. 뚜껑만. 안 돼. 가지 마. 나도 데려가.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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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도란병 먹고 싶다. 얼마나 맛있을까. 어라? 공자! 여긴 어디지? 프랭키 집은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어머, 잡고 귀여운 개구리네. 공주야. 드디어 공주를 만났다고. 너 우는 거니? 왕자로 돌아갈 수 있어. 왜, 왜 그래? 이렇게 개구리 왕자는 신데렐라와 입맞춤을 통해 왕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젠 토란병을 원없이 먹을 수 있겠네요. Maragin. 나의 이 RoboS 나의 list откры는 bubbling. 나의 이산나나 저의 은근. ana을이? 우리의 헹이뽁. 나의 이산나. 안들어. 내가 그려지는 않물 여 perd adjourned. 내가 그려지는 건가. 내가 그려지는 안에서. 내가 그려진 애가가. 내가 그려지지 못할 수 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